음악 중국과 의락리 해수욕장 등 관내 해수욕장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중국과 용류와 무의지역 해수욕장 3개소와 자연 발생 유원지 한 곳에 대해 시설물 정비를 벌였습니다.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급수대와 샤워장 등을 정비한 건데요. 특히 무의도 한화계 해수욕장에는 조남 발생 시 긴급 안내를 위한 노후 방송 설비를 교체했습니다.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해수욕장 안전 이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. 중국은 해수욕장 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은 물론 물놀이 할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